오오오오 으이클 봐 빰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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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씬하고 쫙 빠진 몸매야 난 토끼예요 물이 근데 진짜 시원하다 청개구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청개구리가 내 방에 있는 그 벽지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떨어지는데 끝까지 올라가려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더라구요 잡아서 풀어줬어요 잘했죠? 문어라고는 하지 마라 문어 대굴빵 두뇌라고는 욕을 먹어봤는데 문어 담지는 않았다 제가 사실은 낙지 대굽박이였어요 감사합니다 아 무슨 욕낙지야 낙지 아니야 야 니네 얼굴이나 보고 얘기를 해라 사람이 말이야 얼굴 가지고 까면 안 돼 그리고 나 정도면은 원빈도 울고 가 나 정도면 아 이거는 사서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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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마자 팥뱅수 졸라 야맨 쩔쩔쩔 먹을게요 이거 저랑 반 짜라 드시나요? 예 아 제가 이거 혼자서 다 못 먹거든요 형이 방송에서 착한 척 하는 거야 알았지? 물에 띠는 꺼서 가면 더 좋겠는데 아 이게 애들이 오줌 쌌단 말이야 개구리에다가 근데 괜찮아 수박은 맛있어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나처럼 머리를 쓰세요 이러면은 살기가 편합니다 이 정도는 팥빙수를 만들어 줘야지 팥빙수를 먹었다는 겁니다 빙수기는 원래 없었어 이빨로 가르라고? 한 손으로 얼음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작 시작 맞죠? 머리도 깹니다 준비 시작 나처럼 머리를 쓰세요 이러면은 살기가 편합니다 나처럼 머리를 쓰세요 사람은요 머리를 쓰면서 도구를 설정 알아야 그게 진정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진화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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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르츠 캔으로 긁으라고? 너나야 새끼야 이거 안 되잖아 후르츠 르츠 후르츠 르츠 그 다음에 초코시럽 와 시럽 맛있다 음 아니 맛있으니까 어이가 없는데?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 애들한테도 맛 평가를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아 주지 말라고? 야 내가 무슨 못 먹을 거 먹는 줄 알아? 이것저것 다 먹으라고 하더니 너네 근데 막상 내 옆에 있으면은 이거 한입만 달라고는 난리칠 거야 나한테 왜그래 이거 맛있어 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한번 먹어볼래? 아니 형 먹어야죠 그치 뭐하지 형 그치? 형 먹어봐 잠깐만 맛있지? 잘 먹을게요 어 아 괜찮지? 그치? 아 진짜라니까 한입만 더 먹어봐 아 형 왜? 맛있어 그치? 한번 보고 하신거야? 맛있어 맛있어 형 근데 나 설사할 거 같아요 응 물에 들어가서 똥 싸면 영종인가요? 맛있어? 애들 이리와 수박 먹어 야 수박이 이렇게 달 수가 없어 달아 안 달아? 달아요 달아요 달아? 하나도 안 달아 인마 너네 안 먹으면 형이 진짜 가져간다 아 형 진짜요 나 먹으라고? 여기 말 안 돼봐 먹고 싶다 먹기 싫다 진짜 솔직하게 하나 둘 셋 먹겠습니다 어? 아 진짜야? 네 갑자기 왜 그러지? 어? 아 진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야 너네 형 보면 아마도 못할걸 시키야? 일로와 너네 형한테 오면 시제 공포에 쓴맛을 빡 해줄텐데 시키야 시키야 나이스 나이스 은바이야 여러분들 대사가 뭐죠? 타장이 은바이야 라고 하나요? 은바이야 마이트 여러분들 은바이가 타장 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3 4 3 4 와 와 와 와 빨라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진짜 재밌는데요? 와 하나도 안 고맙습니다 나 봐 또 한번 가볼게요 은바이려 다이스 으아 으 쿤버 있 ن 첫 위에 춤을 추잖아 별 풀어시 별 풀어시 complimen 따내에볼래? 따내야? 알겠어 삼촌만 할게 별풍거죠 별풍거죠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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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